유타형 유타형 Please 상상못해 또 누구있지? 사設인 유타형이란 찍으면 되겠다 와 무서워 아ㅋㅋㅋ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액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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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쟈니야 이거 183 키는 183 아 역시 많은 신들이 나한테 집중해 주는 거 기분이 참 좋구만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구경해서 뮤비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나도 내가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 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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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세트 아 무서워 레디 세트 스타트 아 무서워 공격기 정답 아 이거 스타버스 같아 야 쟈니야 우리 설아 할 거야 오늘?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유타한테 제일 중요한 이 손가락을 줄게 오케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타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요? 아 오늘은 또 어떤 네일을 하고 싶은거야? 하나는 너 맘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프리스타일로 해드리면 되죠 하나는 한찬데 너는 가능하지? 가능하죠 베이스제를 이미 바르고 왔네요 제가 하고 왔지 이건 기본이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첫번째 베이스 깔 때 흰색으로 가고 진짜 이 그림이랑 똑같이 검은색으로 꽉 채워드리는건 어떨까 막 똑같이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거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주면 될거같아 아 괜찮을거같아 그래? 그래? 괜찮을거같아요 그러면 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인정돼 괜찮아 이게 60점 하면 끝 완성 3개가 적당한거같아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보니까 이게 제일 나은거같아 어 그치 3개가 적당해 일단 하나만 할래? 응 하나만 할게 나는 아 알겠습니다 자 자니가 만들어줬어요 내가 주문한대로 해줬어요 아마도 응 진짜 이런거 좋아해 진짜 이런거 좋아해 나 어렸을때 이런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 자니야 응? 내가 레고 사면 너 만들거야 안만들거지 하하하 만들수요 이제 이런거 진짜 나 하고 해서 진짜 만들고 싶어 나 오히려 이런걸로 내 집 꾸미고 싶어 샀어 하하하 1개의 건너 2개의 건넌 그리고 3개의 건너 2개의 건너 4개의 건너 5개의 건너 3개의 건너 6개의 건너 3개의 건너 5개의 건너 이번엔 결국 1개의 건너 hello 그냥 오른발 옆으로 어때?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야 짖지 않을 것 같아 와와와 맛있게 드세요 내가 만든 죽 처음으로 만든 죽 향이 좋아 마지막을 내야되요 시카고 시간이야 너 뭐 필요해요? 어떤 필요하니? 우리는 커피이 필요해 내가 물어봐요 가만히 있는 강을 준비했나요? 커피에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쁜간은 저 본적이 없어요 역시 시카고 시카고 역시 시카고 끝이 안보이네 역시 시카고 넣고 하고 유타성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맞아? 아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계속 돌려 진짜? 아 이거 안 놨어요 이제 돌려 이제 돌려 이제 돌려 어 됐다 됐다 어 나왔다 나왔다 하나 나? 어 하나 나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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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시카고 어 유타 오랜만 아 잘 있었어? 잘 있었지 나 내일 하러 왔지 한 번만 봐봐 어 봐봐 아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 하나? 어 여기는 그냥 굳이 안 할 것 같아 아 확실해? 알겠어 나 믿지 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괜찮아 근데 이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어 이거? 어 이거 쟈니라고 쟈니라고 아 그 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한테 받았는데 별로야 받지 말해 어 근데 유명하던데 어 유명한데 이름만 생각보다 별로야 어 그니까 그 사람도 말하더라고 쟈니한테 받지 말해 그 이쪽 어깨에서는 그 이쪽 어깨에서는 진짜 이리 만져 어 오 와우 자 프로튀기 괜찮지? 오 너무 안정적이야 그치? 진짜 힘 세다 너를 위해서라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는 안 되고 그 물량 때문에 스대방 Scott 몸에 교재 너무 좋은데? 물이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하하하하 아 타고 wow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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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내려 foot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드는 재미 음uu 자랑 관련된 저 달러린 여기도 다시 달러릴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눈이라는 것의 매력이 좀 좋아요. 할 수 있어?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 어 왜 안누리나? 일단 내려가야지. 니가 할 수 있어? 이제 여기까지 뛰면 돼. 여기 오면. 오랜만에 기분 좋아. 이따 덥지? 응. 더워? 더워? 야 시원해? 시원하지? 아 이따 더워? 너무 시원해. 공부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진짜. 마크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약간 상처받았어요.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나한테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쟈니는 아직 그게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 나는 아직 비기니 하니까 유타가 쟈니 무서워해요. 아니 무서워하지 않은데.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